뭐야 쟤 왜이렇게 잘해? 쟤 왜이렇게 잘해? 쟤 뭐야? 자!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팀버맨이라는 게임입니다. 그냥 설명이 필요없어요. 벌목게임이에요. 나뭇 자르는 게임. 어... 스팀에서 원래 1,100원인데 지금 50%나 세일을 해가지고 무려 550원 주고 산 게임인데요. 내용이 없어요. 이게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벌칙 때문에 게임을 추천받아서 어쩔 수 없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마. 싱글플레이로 해봅시다. 잘라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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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자르면 되네요. 에너지가 다 닳기 전에 다시!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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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, 이.. 손가락에! 쉬워보이죠?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되잖아 천천히 해볼게요 아, 진짜.. 문제가 있나봐 자, 딱 200점만 찍고 끄자 로그룹 彩 JediOS 200게는 넘기긴 했는데 뭐죠 진거같은 기분은 한번만 더해서 300져 만 넘기자 아 고기 자꾸 빨라지니까 내가 미치겠쟎나요오구 내가 손이 격렬히 일어났어 닥쳐 아, 조용하다 전화드 electoral ㅋㅋ mit 흐흐흫 춤 الس 쓰읍 하하하타 아아아아 아! 됐다 됐다 아 됐다 비록 실수해서 죽긴 했지만 타임오버로 죽진 않았지만 어마사.. 와아! 매칭중이야 목소리가 들리는건 부끄러.. 오옷! 레디 오! 뭐지? 내가 잘하는건가? 앗 하나의 실수로 이렇게 치명타를 먹는거군요 제가 이겼네요 확실히 제가 잘하나봐요 여러분! 혹시 이거 구매하신 분 있나요? 시청자 도전을 받아주지 이기면 문상 5,000원 다들 이기기 위해 연습중이야? 흐흐흐흐흐흐흐 5,000원 벌기 쉽지 않다구 오, 알바 맞아! 알바 덤벼 가자 나아이쓰 너무 완벽해 그렇게 빨래하면 사고사당한다구 흐흐흐흕흐흐흐흐흐흫 앗 굿 낱말을 쳐지는가 아닌데 앗 그 분은 가셨습니다 자 마지막! 박판이 될지 연장선이 될지 두고 봐야 알겠지? 와, 나무 왜이렇게 나오냐? 개잘해 알바 와, 빡세다 막판 진짜 막판 아 내 5천원 꺄아아아아아 5천원 축하하지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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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가자 진짜 사람이 없나봐 진짜 사람이 없나봐 오오 오오오 기회는 한번뿐이 없어요 여기로 아아아아 자켄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까부터 자꾸 자폭해요 막판일지 안일지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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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순간 삑끗했어 그럴 수 있어 아직 2대1이야 아아아아 자켓씨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? 제가 아까 그랬어요 어 문허씨 왔다 뭐야 쟤 왜이렇게 잘해? 쟤 왜이렇게 잘해? 쟤 뭐야! 쟤 뭐야! 헉 헉 어 왜이렇게 빨리 개 미친거 아냐? 와! 너무 잘해! 야 이거는 속도를 오토야? 매크로하니? 너 5천원 벌려고 아닌데? 죽은거 보니까 아닌데? 에? 뭐지? 잠깐만 일부러, 일부러 져주는건가?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지금 매크로 고장났나요? 아 뭔가 거리가 너무 멀어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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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가 1등이네 아 내가 꼴째라니 있을 수 없어 아 느낌이 되게 달라 이거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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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조절이 안돼 질 수 없다 아! 알바 개잘해 아 어? 알바가 먼저 죽었네? 헤헤헤헤헤헤 기다려봐 아 내가 1승 무조건 해야돼 아 축하드려요 알바씨 인정할 수 밖에 없네 야 4명이서 어? 단독 1위 했으면 뭐 말 다 한거지 와 진짜 이 키.. 이 콘텐츠 진짜 기대 하나도 안했는데 너무 재밌어 흐흐흐흐흫 자 팀범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루카종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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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юб방iste 고맙습니다 모 VOX 모 AV